안녕하세요 래퍼 키쌈입니다. 의정부 청소년 여러분 수능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의정부에 계시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이번 수능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의정부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 올해 연말이잖아요. 연말 따뜻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래퍼렉트로벤 듀이스였습니다. 네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죠.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시고 수능을 치렀을 청소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 날씨 추운데 건강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연말에 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하시고요.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에 왔는데 오늘 또 푸른별 콘서트 때문에 제가 왔는데 아 학생들 여러분들도 정말 계속 웃고 있고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항상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생분들한테 격려의 메시지 한번 드릴까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수능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그러면 서연이가 3학년 말고 또 다른 청소년 분들께 경계 메시지를 네 다른 청소년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도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목표 쪽이든 아니든 어떤지 잘 되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지금까지 가을 블루밍 블루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정부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더위든이 왔는데요. 이번에 수능 보신 청소년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시고 꼭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셔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청소년들과 함께 행복한 콘서트를 함께 초대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희 더위든이에 대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저희 이렇게 좋은 공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의정부 시민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청소년들 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